아포카타 볼레스 코스무 무서워서 반드로 가서 기도 안 해준다고 해봐 이제 자기가 기도하지 응답 안 준다고 해봐 막 바짝 흐려갖고 오지 창세협냐 창 카타 볼레스 영사 소유격 여성탄소 뭐를 소유해야 돼요? 예수님은 이제 그래 창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타 볼레 카타 발로 소유해져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형 능동태도 수동태도 감겠습니다 치버 아래로 던지다 내 던지다 의역은 거꾸로 트리다 고린도 후서 사장부장 막 내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 던지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거꾸로 졌으면 그대로 누구 없어요 하지만 네가 일어나라는 소리야 그게 창조의 영이에요 바다에다 빠져면 야 나 숨을 쉬고 나 다 죽어 그냥 도미솔도 요렇게 하다가 쭤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커야지 공연이 크지 말고 놓다 두다 세우다 닦다 어디다가 직역은 놓고 두고 세우는 것이 창조하고 창세예요 너는 그거 해 이렇게 놓다 두다 세우다는 직역 의역은 닦다 닦는 거예요 이렇게 11서 6장 2절 그 다음에 쫓겨나다 개수록 12장 10절 그래서 창조 잉태하다 11서 11장 11절 그 다음에 창세 마태봉 10장 35절 그런 거로 반영됐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